기하!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K의 광명석입니다.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2월 21일부터 2022 키움 영웅전이 개최됩니다. 두 달 동안 열리게 되고요. 사실 이게 아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걸요? 키움증권 우승자들은 아니 도대체 이런 하락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거야?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작년 수익률 보시면 각 클럽별로 170%, 300%, 무려 2000%의 수익을 거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2022년 상반기 특별기획으로 준비했습니다. 매년 이렇게 수백, 수천 퍼센트의 수익을 버는 사람들의 비법이 무엇인가? 그 컨텐츠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매주 월, 수, 금 슈퍼트레이더들의 비기를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. 저는 그럼 대회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!